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도망가? 어이 김구장! 걸쩍이 나올 것 같아. 걸쩍을 왜 만들어요?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. 일단 찍으세요. 그렇지, 돼. 다 바뀌었어.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찍어? 하루요? 하루에 한 번 찍죠. 이틀은 찍어야지. 미친 소리 하지 마! 아, 나 가야 돼요. 이렇게 가면 어떡해? 숨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. 저 너무 힘들어요. 힘을 내보자, 유림아. 이 놈들 어딨어? 꼬라지가 왜 이래?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.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. 저 유림인데요, 저. 이 세트장을 폐쇄시켜. 나 이따는 게 아래! 김변도 현장은 막장의 콩가루인다. 유림아! 개, 개, 개!